오케이 그 다음에 저쪽이니까 공격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거 세이브야 세이브. 충분히 가능해. 어 걔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 진짜. 이거지. 와 잡았다. 와 잡았어. 와. 잡았어. 아 사스가 로제니. 아 수고했다 로제나야. 아 수고했어. 로제나 너무 수고했다. 물을 왜 맞아. 자 됐어. 오. 와. 야 전설댐 떴다. 와. 같은 적을 연이어 공격하면 피해량. 야 이거 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치는 건데요? 어. 아니 이거 가져가고 세이브하면 되니까. 삼각 미국 국기. 이거 다 가져가 이거. 어 죄다 가져가. 중장감 가죽. 갑옷. 오른팔.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주먹으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주먹이야? 쥐야. 좋았어. 백조 모양 보트의 조각. 아 저거 근접무기야. 이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구나. 아 이건 쓰레기네. 은근 하나 쓰레기였던네. 와. 와 이거 봐. 와 여기다 이렇게 주먹 넣는 거야? 크 이거 잡고 때리는 거구나. 아. 야. 씨. 이거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딱 주먹 넣는다는 거 아니야. 야. 개 좋은 거네. 이게 마지막 한 단계 아래 무기야? 그럼 진짜 좋은 거네. 어. 거의 최종 진화형이라는 거네. 최종 진화해서 한 단계 낮은 거면 거의 최종 진화지 뭐. 와. 여기서 이걸 얻었네. 72. 크 지렸다. 한 번 써보자. 이거지. 와우. 따아우. 응? 쏴아악 그냥 어? 쑥쑥? 쏴아악 그냥. 이거거든. 이제부터 진짜 원펀맨 되네. 어. 강공격. 강공격. 우와 강공격 어퍼컷이야. 개좋아. 와. 뒤졌어 이제. 어디였냐? 저기냐? 저기 애들 한 번. 어? 먹여주자. 원펀맨 한 번 가자. 은신해. 은신하고. 뒤치기 들어가는 부분. 안되겠다. 어 뭐야. 어 우리팀이야? 어 우리팀이야. 어어. 어어. 뭐야. 지금 여기 들어가야 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절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될 텐데. 일단 속여넘겨봐. 짜식이 어디서 감히 씨. 원펀맨느님이셔. 이 자식아 임마. 한 번 받아줄 때. 그때. 받으셔야지. 원펀치 원다이 오케이. 아 나 흥분 쩔었다. 나 지금. 아. 크으으. 지렸다. 지렸어. 아 드디어 원펀맨 됐네. 어. 야. 리얼 원펀맨 됐네. 오늘. 어. 결국 원펀맨 돼버렸네. 크으. 이걸 여기서 이뤄내버리네. 어. 이걸 여기서 이뤄내버리네. 버릴네. 지리고요. 진짜 리얼 원펀맨. 갑옷 오르판. 야. 근데 어떻게 이게. 기존에 내께 있나봐. 무게를 좀 보자. 가죽 오른발. 아 나 지금. 나 개좋은 것들 안꼈네. 나. 어. 버려 버려. 이거 필요없어. 아 안녕하세요. 거의 방종 다 됐는데. 어. 야. 나 지금 원펀맨 냈어야지. 좀 지려요. 지금. 개 지려. 뭐야. 어. 전설있다. 야. 여기 전설. 야. 전설 떴다. 전설. 여기 전설있어. 어. 여기 여기 전설있어. 여기 전설있어. 오. 내. 어딜. 어딜. 그냥. 개 같은 거. 이씨. 오. 감지. 아. 깜. 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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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진짜 세다. 쟤네들이 두방이야. 미치셨어요? 미쳤어? 웜펀맨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근접같다. 저 새끼들 근데. 저런. 생각해보니까. 감히 수류탄이 이딴 걸 던져? 근접으로 게임하기 힘든 놈들이야. 됐어. 한 마리 처리. 뭐야. 안 죽어? 그렇지. 죽였다. 죽였어. 죽였고. 아니야 아니야. 어? 이게. 연속 3대를 딱딱할 수. 2대 할 수 있냐? 어. 한 대밖에 안 맞았어. 말도 안 돼. 자. 이거는. 와. 야. 이게 훨씬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이거는. 간단하거든? 스팀팩 2개 빨고. 개 같은 것도 그냥 한번 달려. 이건. 이거는. 이거는 근처 가가지고. 놔봐. 이건 근처. 자가지고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나. 원퍼맨이야. 이씨. 나 힘 10 찍었어. 이 개 같은 것도. 이씨. 어디서. 이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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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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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전설 몹을 맨손으로 때려 잡는 남자. 원파맨. 와. 지렸다. 와. 근데. 근접 무기가 나오네. 어. 나쁘지 않아. 적에게 10만큼 빈결 피해를 주면 치명타의 경우 얼어붙게 만든다. 와 쩌는거네 좋은관하나 근데 차라리 방어구 이런게 나왔어야 됐는데 나한텐 필요가 없어 나한텐 필요가 없는 템이야 아깝다 나한텐 필요가 없는 템이었어 좀 아깝네요 가져와 가져오고 쪼끔 템 좀 버려야겠다 아 이거 버려버려 어 어 여기 안에 넣어둘 수 있네 그래 이거 넣어두자 넣어놔 넣어놔 필요없어 너무 무거워서 안되겠어 저장 뭐야 이거 다 죽인게 아니었어 아니야 너네 대장 죽었는데 아직 더 있었단 말이야 야야야 맞다 맞다 지금 암호 입자 생각해보니까 암호를 안입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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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한 번에 내가 템을 많이 얻어서 정신 나가고 있어 지금 어 그래 그래 굳이 안입을 이유가 없어 저거밖에 없네 입을게 그거 말하는건지 파워하머는 아이언맨 의상 바로 옆에 있는거 같은데 어디 있는거지 잠깐만요 지금 집 많아 어 아 의상을 바꿔서 지금 무게가 뭐 달라졌나봐 이거 건틀렛 건틀렛 그냥 템 파밍이나 합시다 야 폴아웃이 진짜 빡센 게임중에 재미가 있는 게임이네 음 템 먹어가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파밍해가지고 템 먹으니까 기분은 좋다 어 어 오케이 지뢰 가져가 지뢰 가져가고 그냥 여기 안에 넣어놔야겠어 장미 드레스 보관 이제 너클도 필요없어 사실 그치 음 너클 갖다 버려 그냥 야 근데 나 궁금한게 있다 이게 너클이지 너클 판정 맞는 무기지 근접 무기 말고 근접 무기 말고 주먹 데미지 판정 맞는거지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해 테크가 다르기 때문에 어 굿이야 그러면 굿이야 지금 이대로 가면 돼 길이 왜 이렇게 무섭게 되있냐 아까 걔는 뭐 다른 데 있나 보다 나이스 어 스팀팩 나이스 그래? 그래? 무섭다는 생각은 안해봤는데 이런거 좀 무섭긴 해 이런거 오오오 뭐야 오오씨 깜짝이야 오 어어 좀 약간 무섭긴 하네 인정합니다 가끔 무서워 가끔 무서워 어?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같이 40 야 상점은 안갈 수가 없다 어 너무 지금 힘들다 더 들고 다니기가 이제는 어려워 지금 있는 총들 솔직히 못 죽는거 너무 아쉬워 무조건 상점 가야돼 지금 척추는 뭐야 혹시 모르니까 들고다 들고 가 아 가만있어봐 이거 총 너무 아까운데 다 못뜨는게 각목 있던거야 그냥 갖다 버려 어 어 야 그냥 각목 버려 솔직히 아니야 이것도 갖다 버려 이건 가격 가격을 좀 보고 쓰레기들은 그냥 갖다 버려야겠어 아 이것도 버려 이것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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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이 있는것들 좀 주워야지 어 그래 이런거 주워야지 이런거 이거 좋네 됐어 그리고 무게 되나? 됐어 그리고 음 부자 질문은 루리예배 부탁드립니다 음 이렇게 된 다음에 아까 어디야 상점 많은데 다이아몬드 시티 여기 잠깐만 여기 말고 아 그래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서 템 좀 팔자 아 근접무기 개꿀인것 같애 근접무기 이제 너클 이제 너클형 무기 지금 하나 꼈으니까 어 이거 뭐야 밤이어서 설마 장사 안하는거 아니지? 어 음 음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은데? 좋았어 거래좀 합시다 좋았어 얘한테 팔 수 있겠구만 일단 얘 뭐 있는지 보자 아 강목 방금 팔고 한.. 버리고 왔는데 강목을 팔다니 어 가슴방어구 가슴방어구 야 이거 괜찮다 피해좋아 자 이거는 가슴방어구는 꽤 나쁘지 않아요 음 그럴거면 내꺼 빼야되나? 지금 내가 아머 몸통인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건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쓰레기같애 이거 어 능력은 좋은데 쓰레기 같네요 일단은 총부터 팔자 어 총이 지금 너무 많아서 권총 팔구요 308 구경 308 구경 팔고 19 25 전술 연사 파이프 소총 어 발사속도하고 사정거리 괜찮네 우와 야 이거 너무 싸다 무슨 왜이래? 이거 가치가 100얼만데 왜이렇게 가치가 떨어져? 너무했네 어 와 가치 극혐이구나 잘못 파는거 아닌가? 잘못 파는거 아닌가? 잠깐만 쓰는 총을 내가 딱 먼저 어 어? 아아 취소했다 아아 극혐 쓰는 총때문에 다 팔아버려야겠어 안되겠어 저격소 총 비스트 레이저 이거 중요하고 야구방망이 음 대형 방치 15 어허 명사수의 강화 연사 파이프 소총 흠 데미지 쓰레기 단축 연사 파이프 소총 12 진짜 지금 거 빼고는 그냥 다 싹 팔면 되겠는데 그냥 무기 바꿀 필요도 없네 어 됐어 정의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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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파이프 권총 308 구경 권총은 남겨둬 신호탄 발사기 남겨두고 사냥용 소총 8억 응 단축 연사 파이프 소총 8억 이거 쓸모없어 사냥용 소총 어 어 나도 어 그리고 어 어 어 이거 8억 리볼버 소총 데미지 24 발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 8억 8억 음 권총 놔두고 누카 수류탄 놔두고 수동식 파이프 권총 권총 꽤 많네 308 구경 권총 발사 속도 2 131 65 어 이건 팔아도 되겠다 아니야 아예 안쓸거는 팔아버리는게 나아요 어 아예 안쓸거는 그냥 팔아버리는게 나은거 같애 어 이것도 필요없어 이거 지금 뭐 어 팔어 음 이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의약품에서 들깨고기 어 팔고 누가 골라 야 이거 돈이 너무 적어다 어 라드로치 고기 팔고 야 얘는 얘 좀 이상해 이게 그 예전에 그 봤던 그 상인보다 돈을 더 안쳐주는거 같은데 음 음 의약품 어 스팀팩 많다 어차피 뭐 돈도 얼마 없어서 음 얼마 지금 돈도 뭐 와 하나 사는데 백원? 이거 이 새끼가 큰데 하나만 사 하나만 사고 와 너무 비싼데 와 리얼 사기당하는 느낌이네 아이 잠깐만 야 뭐 뭐한거야 뭐 샀어 아니 뭐 샀어 이런 씨 어헝 어 스팀팩 그냥 음 하나 뭐야 우와 진짜 사기다 하나는 16원 받아? 지는 100원에 팔고? 이런 이씨 얜 아니야 야 얜 얜 여기서 거래 끝내 그냥 어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는 진짜 이건 죽여버려야되는 각이다 진짜로 응 퓨전세 너 내가 이거 하나는 본다 내가 어? 타냐 얼마야 크으 죽졌네 그냥 여기서 어 완료해 아하 이거 너무 심해 야 내가 아까 거래했던 가격이 아니야 전혀 어 밤에 편의점 가는 느낌인데 이게 가격 이루면 안되거든요 여러분 참 이거 여기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파는게 더 어떻게 된게 마트 같은 곳인데 이게 더 비싸 이게 어 잘못됐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음 내일 이어서 원퍼맨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유튜브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더 즐거운 원퍼맨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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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